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가져와 봤어요. 핫하죠. 어떤 기업인지 알지만 그래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테슬라 모르시는 분이 없지는 않겠죠. 이거 눌러놓고 그냥 본론이나 얘기하지 무슨 테슬라 어떤 기업인지 얘기하고 앉아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고요.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 CEO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죠. 토머스 에디슨과 함께 전기 발견과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과학자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테슬라가 됐고요. 2003년 창립 이래 2017년까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존 전망도 불투명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2007년에 스스로 CEO가 되면서 2018년 테슬라 모델3의 안정적 양산까지 이끌어오면서 2019년 말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기가 팩토리 그리고 테라 팩토리라고 불리는 전세계적으로 공장들을 여기저기 설치해놨죠. 미국, 중국 그리고 독일에도 이제 왕궁을 앞두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매분기 전기차 현재 10만 대 이상을 인도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트럭, 에너지 저장장치인 파워팩, 메가팩 그리고 자체 고속충전 기술, 친환경 충전 방식인 솔라루프 등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한 현재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이 테슬라의 최근 이슈는 뭔가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S&P500에도 편입됐고요. 그리고 주식 분할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도 호재가 정말 여러 가지 만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1000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었는데 하지만 올해 경제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또 연준의 긴축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주가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이 테슬라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일론 모스크 CEO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사실 시장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테슬라라는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됐거든요. 사실 좀 배신감을 느꼈던 투자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 불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뉴스에서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네. 그런 뉴스를 한 번 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슈퍼차저 네트워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만 할 수 있는 고속충전 기술 이거를 슈퍼차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충전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애초에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 때부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가 과연 전기로 몇 킬로미터를 갈 것이냐 그러면 가다가 멈추면 그건 도대체 어떡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멈출 때 충전을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 금방 고속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타사와의 차별성 부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제가 전기차 초창기에 제주도에서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무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빌리기만 하면 기름값이 안 써지니까 되게 렌트할 때 되게 비교우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항상 좀 고민했던 게 저도 그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설까봐 그리고 반납하기 직전에는 막 누가 충전하던 거 뺏어서 했어요. 진짜 죄송한데 제발 저희가 지금 진짜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것 좀 할 수 있겠냐 그랬을 정도로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한 두 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핸드폰만 보고 남자 셋이 갔는데 그리고 이것만 보고 있었어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을 정도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쪽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시장을 장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죠. 테슬라가 현재 고속충전소를 북미, 유럽, 아시아 통틀어서 2만 5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거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로는 중국에 총 5천 킬로미터 길이의 슈퍼차저 루트를 구축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내년 중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나온 뉴스인데 작년부터 테슬라가 유럽 슈퍼차저 스테이션의 CCS 표준 커넥터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용화를 시키면서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독일 정부가 주도해서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요. 유럽에서 허가가 진행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실적은 어때요?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 늘어났고 영업이익률도 5.7%로 전년 동기 대비 1% 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EPS는 0.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는데 컨센서스인 0.79달러를 18% 상위했고요. 매출 증가는 차량 인도 증가 그리고 타사업 부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차량 판매 단가는 13%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모델 S, 모델 X 이렇게 신형 모델 업데이트에 따른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고 중국에서 제조된 차량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할인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믹스가 좀 악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후발 주자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테슬라만의 굳히기 전략이 있나요? 테슬라가 현재 미국 오스틴 그리고 독일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를 건립 중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부터는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5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납품했고 올해는 80만에서 90만 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두 개의 공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공급 물량은 최대 2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미국과 중국, 유럽 3대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더욱 증가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생산 공정의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과 마진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완성차 업체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니오를 비롯한 여러 중국 업체가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 분명히 경쟁 상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테슬라 수요가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성보다는 양적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매출 성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성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전기차를 만들어낸 것은 화성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성장산업과 함께 전기차 쪽에서도 자율주행차, 배터리 내재화 이런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 양산할 예정인 4680 배터리 셀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 셀은 기존 2170 셀의 크기를 5배 이상 키우면서 패키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현재 대비 10에서 2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개방되면서 이게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매출원이 생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물론 경쟁 상대도 늘어나고 혹은 누군가가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선구자는 역시나 테슬라고 앞으로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테슬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사실 테슬라한테 그렇게 썩 유리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도 상승하고 달러와의 가치도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종목이 테슬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큰 그림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CEO의 괴짜 같은 그런 행보들이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좀 불투명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실적 자체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걸 할 것이다. 그래서 또 비용을 분명히 쓸 것이다. 이런 우려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기들을 지나가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쌓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쳐저 네트워크 소식을 중심으로 테슬라를 살펴봤어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였습니다.